자 이제 공포게임을 하나 해보도록 할건데요 게임 제목을 다 쳐놨네요 랄프가 셋 중에 하나 골라서 하죠 가격은 4,100원대의 게임 매우 긍정적 그래픽이 좀 후달리는데? 그래픽이 텍스쳐 질감이 조금 후달리는데? 약간 플스2 그래픽이네 이거 귀신찾는 그거잖아 귀신찾는 그 김시원님이 들고 다니는거 아 그 윤시원님이 오 뭐야? 대성당에 들어가? 오오 이게 제일 평가가 좋아? 이게 지금 제일 평가가 좋아? 존나 무섭네요 두번째건 형이 저번에 해보고싶다는 느낌 제가 무서움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처음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을 생각보다 플레이타임이 짧긴 했는데 공포 연출이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진짜 겁나 공포게임입니다 역대급 무섭다 저 이거 안할게요 제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건 안하고 다른거 없을까요? 3개 추천받았으니까 이거 다음거 볼게요 이거 안할게 수영장 형이 해보고싶다고 했던거에요 저거는 저 수영장 형이 해보고싶다고 했던거에요 더 클래스룸? 더 클래스룸? 수영장? 이거 아니야? 레벨이 여러개있는데 그중에서 수영장 아 레벨이 여러가지가 있어? 그중에서 수영장이 가장 공포감이 있는 챕터야? 그 밑에 사진 나와있네요 저거 최선이니B honest 내 공지사진 있잖아요 오とか 너무 무서워!! 이거 거모귀신 아니야!! 그렇게 이거 너무 무서운데? 와 아아악!! 이것도 너무 무섭다 뱀이라서 저거 피해가지고 탈출하는 간단한 문자가 스트리머가 이런걸 검색해봐 와 뭐야 이거? 미쳤다 오 씨발 존나 무섭게 부부의 아저씨처럼 생겼어 나가지마 나가지마 발견했어 아닌가? 뭐야? 으아아악 이건 게임이 아니라 영상이야 언리어렌지5를 이용해서 만든 영상 더 클래스룸 이거 마이크랑 연동돼가지고 소리 지르면은 마이크로 소리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나 찾아내는 그런 게임인가보다 클래스룸 오늘은 게임 고르는 것 같이 해서 다 나오게끔 그냥 영상 풀로 올려 어 자 두번째 게임 더 클래스룸 음 세번째 게임은 가만있어보자 슈퍼 슈퍼내츄럴 뭐야 귀신 너무 무섭게 생겼어 뭐야 이거 그래픽 실화야? 뭔데? 와우 으아아아아 으아 ㅎ 야 그래픽 미쳤다 이거 이것도 마이크 연동되네 마이크 게이지 올라가는거 봐봐 우측 하다네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와 연출 미쳤다 이 게임 근데 평가가 복합적이네 왜 안좋지 버그가 많다 아 버그가 많구나 그래픽에 몰빵한 매우 아쉬운 공포게임이다 올해 해본 게임 첫번째 게임이 나은거 같긴 해 재밌을라면 얼마나 무섭길래 저렇게 다들 호들갑을 떤거야 4000원짜리 게임에 오케이 해보자 해보자 오케이 해보자 해보자 요거 저한테 선물을 하고 네 네 네 됐으 뭐 게임이름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봅시다 응 바로 하면 되는거야? 네 짧아요 게임이 한시간 안자가 끝날거에요 아이 그럼 더 좋지 그래 해보자 야 평가가 워낙 좋으니까 안할 수가 없겠구만 게임이 패드가 지원이 될라나? 패드지원 안되네 이런 EM병 뭔 10기가짜리 게임이야? 공포게임치고 불량이 상당하네 용량이 나쁘지 않네 자 요거 다운받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꺼 하기로 했어요 그냥 그래픽이 후져갖고 난 별로 그렇게 무서울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그래픽이 무서울 수가 있나? 브금빨이야 브금 꺼놓고 볼래? 어 브금빨이야 브금빨 어 어 근데 이 대성당은 조금 무섭다 으흠 VR로 공포게임하면 장난 아니라던데 진짜 무섭다던데 VR은 아예 다른 영역이라고? 홀리 하 월요일 화요일 디아블로 뒤지게 하겠다 벌써 234시간 어제 제가 풀탄보여드렸을때 21 몇시간이었는데 234시간으로 올라가 아 220 몇시간이었나 그랬는데 한 10시간 가량 더 올라갔죠? 어 디 안잡었어 음 내가 좋아하는 게임류가 이렇게 루트 슈터 장르 퍼스트 디센던트 RPG 디아블로 이런 게임인데 방송용으로는 영 쥐약인 게임들이라서 에 좀 그렇죠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게임 하면서 방송 방송 풀탐도 좀 늘려면 좋을텐데 방송 풀탐이 늘어나기에는 내가 하는 게임들이 방송이랑 안맞다 자 시작해봅시다 이어폰 끼고요 이어폰 어딨냐 안에 넣어놨어 오늘 해볼 게임입니다 제목은 프락록심 프락록심 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림 컴퓨 승 플런 철 üll 너무 강형 주 bend 이름 다시 한번 이어 게임 이름 파룩쌤 파룩쌤입니다 파룩쌤 어우 소리 왜이렇게 커? 소리 졸라 크네 소리 좀만 줄이자 너무 크다 됐어 레츠고 어 오케이 레츠 플레이 어깨 잠깐만 한글 되나요? 어 코리안이네 코리안 오케이 그래픽은 최고로 올려 4090 5은하의 품격을 어 근데 뭐 그래픽 옵션이 없네 어 있다 있다 어 올 에픽이구만 그렇지 알아보는구만 엑스케일링 아 업스케일 어 엔비디아 DLSS 야 엔비디아 DLSS 기능도 있어? 미쳤다 이 게임 그래픽 그렇게 별로 안 좋아 보였는데 해볼까 오케이 엔비디아 DLSS 엔비디아 DLSS 어느 날 밤 어두운 음침한 도시에서 인터넷 방송 세계의 외로운 늑대로서 나는 공포 이야기를 쫓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채널의 조회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어둡고 신비한 장소에 대담하게 발을 들이는 사람입니다 공포 유튜버 같은 사람인가 봐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 아파트 건물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로 인해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상한 소리, 그림자, 심지어 유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공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내 흥미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명스팟을 찾아다니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이야기야 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 가자 오 마우스가 너무 빨라 마우스를 조금 마우스를 조금 이건 뭐야? 버티칼 액시스 센시비티? 수직감도요 수직감도? 네 오케이 어 그래도 빠르네 아 뭐 이렇게 빨라 0.1로 0.1로 아 뭐야 적용 적용 아 Y를 눌러야 적용이 되는구나 그럼 아까 그 그래픽 것도 적용이 안됐겠네? 아 적용 됐어 이거는 에픽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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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완벽해 오케이 완벽해 어 됐다 이제 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의문의 마을에 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곤지암이 왔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음산하고 수산한 길 끝에 아파트에 가서 10호실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가볼게요 가볼게요 아주 음산한 을씨년스러운 아주 이런 곳으로 왔습니다 이거 뭐죠? 아무것도 아니구만 게임 방금 시작했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아파트 입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후레쉬 없나요? 이 새끼는 심령스파 찾아다닌 새끼가 후레쉬도 안 들고 다니네 개놈은 새끼 라이터도 없냐? 아파트 10층으로 올라가라며 아 저쪽인가 보다 이쪽이 아닌가 봐 입구가 여기가 아닌가 봐 보통은 입구를 여기로 이렇게 해놓지 않을까? 어? 응 구라야 지랄하지마 여기 귀신이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바람의 문제입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귀신이 있다고 믿더군요 멍창한 새끼들 하지만 전 절대로 쫄지 않습니다 전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귀신이 있을까요? 귀신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귀신이 나올 것 같죠? 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전 쫄지 않습니다 개가 짖는군요 개는 귀신을 본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짖는 겁니다 배가 고프거나 혹은 주인을 찾기 위해서요 엄마! 가스 배관에 구멍이 났나 보군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 절대 쫄지 않습니다 제 카메라 아주 좋죠? 방수 기능이 되어있거든요 자동센서 등이군요 아주 좋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잘 안 열리는데? 아 좋습니다 들어왔군요 여기가 그 문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살던 모든 주민들은 다 대피했다고 하더군요 이상한 소리와 뭐 여러가지 뭐 심령 현상에 나온다고 하는데 개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 밑에 붉은 조명이 있는 곳은 내려갈 수가 없군요 자 이쪽으로 벽을 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이군요 아무도 없군요 3층입니다 노숙자들이 담배를 핀 것 같습니다 싸가지가 없네요 장초를 버리다니 돈이 많은 노숙자였나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이 전기는 그대로 연결해 놨나 봐요 음 아파트 제일 높은 곳이 10층인가 봅니다 10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거기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저는 절대 쫄지 않습니다 귀신은 그저 사람의 심리 현상일 뿐입니다 절대 쫄지 않습니다 어? 어? 여기로 안가지는... 어? 안가져 어? 어? 화분 키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 또 키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구나 아... 재밌네 재밌어 어... 재밌네 재밌어 열리는 문을 찾는 거 아닐까? 어 열렸네요 흠 후으으으음 흠으 육육 흠육 으으으으으으으griff 들어가보겠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군요 집에 갈게요 수고 아무도 없니? somebody anymore? can somebody anymore? where are you? 불도 안켜져 아니 불이 안켜진데 뭘 하라고 나한테 어? 엠 can somebody anymore? 여기 아닌가봐 뭐야 뭐야 다른 데로 가야라는 것 같은데 다른 데로 가야라는 것 같은데 아니 뭐야 뭐지? 뭐야 뭐야 어? 올라가야돼? 허허허허 허허허허 허허허허허 어 야 이거 라이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10층이야? 안 올라가죠? 어? 올라가진다. 어 된다 된다. 올라가진다. 왓 더 파킹맨? 홀리 슛. 13. 10. 10호실. 10호실. 10호실? 15. 14. 13. 12. 11. 10. 10이 여기잖아. 버그 아니야 이거? 어? 문 열리는 소리 들렸어. 뭐가 보여야지. 진행이 안 되는데. 전기를 뭐 올리고 와야 되나? 지금 전기가 없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전기를 올리고 와야 되나봐. 밖에 나가서 그치? 어 전기 올리고 오자. 아마 그 두꺼비집 같은게 있을거야. 어. 내가 봤을때 무조건. 무조건 전기를 올리고 오는 것이 맞다. 두꺼비집이 있었는데 안올려진다니까. 그 하나만. 하나만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세히 클릭하라고? 네. 여덟개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클릭을 했는데 클릭을 갈겼는데 안됐대니까. 그건 안한거죠. 내가 안한게 아니라 이게 조작감이 이상해서 그런거 아니야? 자. 봐봐라잉. 어? 됐다. 헤헤헤. 아무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다 떠났다고 하기에는 뭔가. 집이 너무 온전해.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여기는 어두워. 매우 어둡군요. 좋아요. 지금부터 고스트헌터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빵이네요 빵. 치아바타인가요 치아바타 저 치아바타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치아바타 좋아하시나요 치아바타가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정말 맛있다 저는 치아바타가 맛있더라 예 맛있어 치아바타 여기도 불을 딱 켜주고 집이 아주 깔끔하군요 목표 가방을 거실에 두고 물건을 챙기세요 가방을 거실에 두고 물건을 어떤 물건을 챙길까요 가방에 있는 물건을 챙길까요 아 가방에 있는 물건 지퍼를 열고 주입구 앞에 모션센서 모션센서 주입구가 뭐지 어 여기있다 아 전선을 연결하는거야 아 여기서 고스트 스팟 심령 스팟 자 아 진짜로 그 저 귀신이랑 소통하려고 오 EMF 리더기 이게 EMF 리더에요 그래서 귀신이 나올 것 같으면 여기 이게 센서에 불이 올라갑니다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죠 역시 아무도 없었다 예 어 이게 노란색까지 올라가거든 여기 여기 뒤에 벽 뒤편에 귀신 있나보다 어 여기도 어 어 누란색으로 막 올라갔어 문 여니까 하지만 이정도 신호로는 귀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으로 엄마 어 여기도 빨간색으로 확 올라가는데 안방에 귀신이 있나봅니다 어떤 새끼인지 제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새끼니 어딨니 어디야 나와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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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안 나와 허 안 나와 안 나와 어딨어요 귀신 귀신 나와 엄마 누가 두꺼비집 내렸어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두꺼비집 내렸는지 어 아 이건 내가 지나가니까 되게 좋은 장비네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귀신 나오세요 당장 나오시라고 했어요 야야야 나와라이 장난 빨지 말고 나와 어 내가 우습지 내가 우습지 내가 우습지 뭐야 내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엄마 아이고 아니 이거 불이 안켜져 너무 어두운데 이거 너무 어두운데 이거 내가 우습지 내가 우습지 내가 우습지 나 나 내가 우습지 아 씨발 어두워 죽겠네 이거 어 됐다 아 귀신이 나랑 장난치네 싸가지 없는 귀신 여기서 소환의식을 수행하세요 여기가 제일 높이 나오는 곳이니까 어 여기 신호가 제일 높으니까 여기서 소환의식을 진행하래 소환의식 가방에 주섬주섬 쌓아온 어 심령물품 여기다가 귀신을 소환합시다 솔방울이야? 솔방울이 귀신을 부르는 그런건가? 오 이거 소금이야? 어 귀신 부르는 그 의식을 하나보다 오 촛불을 붙여넣고 오 촛불을 붙여넣고 잠깐만 이거왜왜왜이러냐 전체 화면으로 할게요 죄송해요 아 이거 왜 자꾸 튀어나오는거야 됐다 됐다 다음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성냥에 불을 붙이면은 귀신이 나온다? 오 그럴싸해 그럴싸해 악마를 소환하는 겐가 악마를 소환하는거야 가서 읽읍시다 홀리바이블 성경책을 놓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 신성한 존재야 모든 영의 주인이시여 이 의식에서 당신의 성스러운 이름을 부릅니다 빛과 어둠의 균형을 세우고 생명과 죽음의 비밀을 지키는 자여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여기 모여 당신의 신성한 빛에 도달하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성스러운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무한한 빛의 원천이 우리에게 흘러들게 하소서 위대한 존재여 어둠의 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소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우리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사랑에 얻어 신성한 지혜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이 성스러운 텍스트에 쓰여진 말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당신의 최고의 권능에 바칩니다 우리에게 영어 평화와 신성을 주시고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쳐 주셔서 당신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고향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빛으로 채우셔서 그리고 신은 말했다 빛은 길을 걷는 자는 어둠의 속박에서 해방될 것이다 지혜, 인내, 사랑으로 가득 찬 자는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평화를 찾을 것이다 성스러운 불꽃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처럼 우리의 영혼을 정화합니다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마, 에 어, 어디론가 대성당이야 아,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니 왜 악마한테 아우 어, 뭐야 이거 공중에 떠있어 이거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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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공중에 떠있어 어 어 어 어 공중에 떠있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정신이 잠깐 어디를 갔다 온 것이야 해요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엄마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누구신지 말씀하시라고요 누구세요 나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뭐야 아무것도 못해 누가 급하게 뛰어 올라온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허허헣 허허허허 험마 누구세요? 악마나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잘 안들려요 어떤 미친놈이 장난전화를 했어 개놈의 새끼가 어떤 새끼에요 어떤 새끼야 하지마 못하지 못오지 나 나갈래 나 나 갈게요 수고하세요 나 나 나 뭐야 뭔 소린데 이게 아니 나 으아악 오오오 나 갈게요 나 갈게 시발 보내줘 보내줘 이 개새끼들아 어 어 뭐야 뭐해 아 미치겠네 이거 그만해 가방은 챙겨서 내가 가야지 내 가방 내 가방 가지러 왔어요 내 가방 뭔데 뭔 소리야 이게 아니 뭐하자는 건데 지금 나랑 장난쳐 아 아 씨발 듣기 싫어 씨발 아우 뭐 아무것도 할게 없어 엄마 아파트 떠나 아파트 떠날래 아파트 떠날래 저저저저 죄송합니다 어 인간과 악마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아요 제가 괜히 불러냈습니다 빨리 저 가게 해주세요 어 어 안무어 어 안무서워 음 전구 하나씩 깨뜨려봐 안무서워 미안하지만 일도 안무서워 왔다갔다 나 지금 뭐 그 똥개 훈련시키냐 똥개 훈련시키는게야 내가 똥마 뭐야 안열렸또 아 씨발 미치겠다 이 공간 이 조그만 공간에서 내가 지금 하 하 나 미치겠네 아파트 탈출하라 그랬잖아 어우 미치겠네 이거 뭐야 뭐야 어 뭔가 내가 뭔가 집었구나 어우 시칼이 꽂혔네 내가 뽑을 수 없나 뽑아가지고 다 쭈셔버릴까보다 어 뭐야 변기와 해골은 열쇠가 있다 변기에서 해골을 찾아라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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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요 아 씨발 안보여 아 씨발 안보여 아 근데 좀 뭔가 너무 분위기가 좀 공포스럽긴 하다 게임이 변기통이 어딨는지 알았지 아니 이 집은 화장실 화장실도 없어 개같은거 변기 해골을 찾아야돼 변기가 어딨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변기 아 이 좁은 데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게 너무 무력한데 나 어 뭐야 여기 공간이 있는데 이거 못 뜯어내는구나 빠루가 필요할거 같은데 아니 아무리 돌아다녀도 변기는 없는데요 아님 변기 모형 같은게 있으려나 자세히 다시 찾아보자 정신 차리고 귀신이 근데 그렇게 무섭게 생기진 않았더라고 불 다시 켜고 어? 아 여기가 화장실 야 공간 잘 뺐다 신축도 아닌데 공간 잘 빼놨네 야무지구만 이 아파트 엄마 왜왜 어 이렇게 이렇게 해골 해골 찾았어 부우 열쇠를 얻었습니다 수집 어 지랄하겠지 또 나갈때 전형적인 공포게임 클리셰 에? 어우 지겨워 나 갈래 재미없어졌어 노잼이야 어 열쇠 여기 없는 열쇠 아니야? 씨바 그러면 나 여기 또 있어야돼 뭔데요? 어? 열쇠 찾았다 어? 아 후라씨 해헤헤 난 이제 두려울것이 없고 무서울것이 없다 왜냐? 나는 빛이 있잖아 여기 여기도 있다가 어? 뭔 소리가 났는데? 아 그래 게임이 너무 어둡더라 그래 이렇게 하나하나 조사하고 다녀야지 어? 여기도 공간 있었네? 어? 이런 소리를 내지마 하나 씨바 열쇠 찾아야겠네 또 여기 뽀개져있네 하나 진짜 아우 열쇠 어딨니? 100% 여기 어딨겠지 아닌가? 뭐야? 원숭이가 옆을 보라고? 여기 뭐 있어? 너 눈깔이 왜 그래? 눈깔을 왜 그렇게 떠? 건방진 원숭이 같으니 이 방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 안되는데 뭐야 이거 내장이야? 약물인데 약물? 약물 과다 복용 여기는 뭐 없나봐 확실히 여기는 뭐 없어 다른 방 가보자 아마 좀 무서운 것 같아도 이 공간 내에서 적용을 적응을 하다보면은 그렇게 무서울 것도 없다 아 아 이 그래픽이 그렇게까지 막 무서운 그래픽이 아니어갖고 내가 막 아니 왜 이런 소리를 왜 내는 건데 이 게임은? 아니 뭐가 나오고나서 공포게임 부지 BGM을 깔아주든지 해야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 안 그래 시계가 있네 시계가 있네 여기는 딱히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어? 남비 으으 더 라스트 수프 더 라스트 수퍼 스팀 도정가재가 깨졌는데 보일러 같은 거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확실해 빨래 이런 걸 다 상호작용해서 열어볼 수 있으니까 열고 확인을 해보자 화장실은 내가 아까 가봐서 어 뭐야 왜 손이 잘려있냐 신체가 훼손됐네 손을 누가 잘랐어 설마 단순하게 아파트 나가는걸라나? 아니지 아파트에서 탈출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지 자 마지막으로 이 방 여긴 진짜 뭐가 없던데 뭐? 전화야? 전화 왔다 헬로우? 헬로우? 뭐라는 거야 엄마 엄마 장난치냐 엄마 누구세요 나오세요 불 끄게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문 열고 나오신 소리 제가 들었는데요 누구시죠 어? 왜요 누구세요 안에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뭐야 뭐야 고웨이 고웨이 고웨이는 도망가란 얘기잖아요 알겠어요 저 도망갈테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이 씨발 새끼야 너 여기가 안에서 어? 너 여기가 안 welcome 여기 고웨이 고웨이 알겠어요 알겠어 땜메 ㅅ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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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나 나가게 해달라고 ㅅㄴ ㅅㄴ 아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나가 뭐하는 건데 이거 너의 마지막 월링 articles 뭐하니 응 너의 마지막 월링 월링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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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의 의도를 알았다 우와 여기 어디야? 이제 좀 시원시원하게 맵이 열렸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달려 오케이 누구오니? 어 누구오네? 누구세요? 와봐 누구니? 빙신 엄마 잠시만 뭐야 열쇠 엄라 엄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제 가자 집에 나 나 가자 집에 어? 나 좀 가게 해줘 당신은 이 집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를 찾고 싶다면 잘 들어 보세요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나요?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나요? 그것들은 벽 뒤에서 울렙혀집니다 그녀의 피는 여전히 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직접 당신의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비밀을 숨기는 장소에 놓았습니다 계속 숨어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벽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벽을 뿌시라는 거네 벽을 뿌시라는 거네 그지 벽을 벽을 뽀개고 나가라는 거야 엄마 엄마 여기지 아까 내가 이거 봐뒀거든 이상하더라고 오케이 가자 어? 여자가 죽어있어 이 메모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다면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들은 여자의 영혼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녀의 영혼을 자신들에게 저주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악몽이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도망칠 길은 없습니다 응 있어 도망칠 길 있어요 도망칠 길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기 있잖아요 도망칠 길 수고하세요 퇴근 시간이 됐거든요 네 이 퇴마도 다 먹고살자고 하는 짓이거든요 네 집에 가면 그만이야 네 수고하세요 갈게요 안녕 안녕 헤헤헤헤 누구세요? 어? 헛것이 보이죠?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여자를 벽에다가 매장시켜갖고 죽여버린거야 어 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저 여자가 이제 그 저걸 못한거야 승천을 못했어 됐어 됐어 여기 돌아다니면서 귀신 다 찾아내는건가보네 아 끝났다 게임 끝났지? 예스 와 야 이거 무섭다 분위기로 조시네 나 진짜 아까 식은땀이 엄청났었어 어 아니 이정도 불량에 이정도 엄마면은 나쁘지 뭐 얼마나 바래 처음 시작부터 엄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몇시간 동안 엄마아아아 다 끝내야돼? 이정도면 깔끔하지 4천원짜리 재밌는 게임이구만 응 어 시엣시엣 재밌었어요 어이 재밌다 무섭다 진짜 응 불량 나쁘지 않았다고 봐 나는 엄마 뭐야 이게 음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구만 잘 만들었구만 언리얼 엔질로 만들었구나 아 만들었구나 재밌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게임 평가를 내려봅시다 와 이것은 정말 엄청난 공포입니다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치만 환불입니다 하하 그치만 환불입니다 하하 하하